다 왔어!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내 일행이 안에 있어. 얘기는 내가 할게. 좋아, 스카이맨! 문을 열어! 아... 비밀번호? 암호는 커피 분쇄기로 네 엉덩이를 박살내기 전에 망할 문을 열어야! 암호 확인!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흠... 이건 네가 매일 볼 수 없네. 보고해! 어때 보여? 평소보다 경계가 사망하고, 밴딘 놈들이 말리완 순찰명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을 터널로 대비시켰고, 일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말리완이 정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젠장... 방심하면 안 돼, 스카이맨! 자, 볼터헌터! 이쪽이야! 조심하라고! 이 민간인들이 보여? 멜리와는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전혀 상관하지 않아. 놈들은 아틀라스를 차지하고, 리스의 신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해. 놈들에게는 기업 합병과도 같은 거지. 아틀라스 기지를 되찾을 준비가 되면 알려줘. 이동할 준비 됐어? 방금 뭐였지? 멜리완 놈들이 우리를 발견했어! 도망쳐! 젠장! 멜리완 놈들이 터널에 있어! 당장 전치해! 보러 가야 해! 레슨... 이 분은 전치해라! 소위가 가르치다. 여기로 구하라. 포토 Health Signs 핵드폰 pin 핵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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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라의한 понед을 학우들 핵드폰 손 씌운 상대로 여겼다면, 엄청난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겠지. 가자! 이거나 빠려! 손님이 왕이다, 이 개자식아! 서둘러. 워터쉐드 기지로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해. 멜리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니, 싸울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이제 싸우는 게 지겨워. 그저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내가 이 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도 놀랐어. 드디어 프로메테아가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괜찮은 행성이 되고 있었는데, 멜리완 놈들이 망쳐버렸어.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하룻밤새 게릴라 전사로 변신하기가 쉽진 않았지. 혹시 알아? 언젠가는 너도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수도.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나를 말이야. 드디어 프로메테아가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괜찮은 행성이 되고 있었는데, 멜리완 놈들이 망쳐버렸어. 이제 싸우는 게 지겨워. 그저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야.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하룻밤새 게릴라 전사로 변신하기가 쉽진 않았지.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하룻밤새 게릴라 전사로 변신하기가 쉽진 않았지. 감사합니다.